진짜 맛있어 이거 소개해 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와 이 Rifle 김치 닭다리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오징어 탕후라이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초콜릿 너무 맛있어 칼국수는 매우 고소해서 물이 넘어서 고소는 매우 달콤하고 치즈가 많이 넣어서 너무 맛있다 소금은 많이 먹으니까 고소하고 치즈가 더 맛있어 치즈가 더 맛있어 치즈가 더 맛있어서 치즈가 더 맛있어 너무 맛있어 양념장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넘치지 마요네즈 잘icky 아르바이트 너무 맛있어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 오징어 맛있다 끝까지 먹겠습니다